소감 이런 거 마이크 돌리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들 깨었을 때도 희망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남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희망을 먹고 정말 꿈을 키우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적으면 아마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고요. 정말 멋진 희망의 날개를 달길 바라겠습니다. 네, 현아 씨. ... ...